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과제 지원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돼 최대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축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공연 프로그램의 360도 VR 촬영과 실시간 송출에 나서고 가상현실을 활용한 해외 참가팀 영상 콘텐츠도 제작합니다. 또 증강현실 시스템을 기반으로 축제장과 똑같은 장소를 온라인에도 구축해 다양한 세대의 축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